제 힘을 불려드리죠 페가수스 이 듀얼 내가 제압하겠다 유희군 첫눈에 눈에 힘이 있는 한 절 이길 수 없어요 듀얼 내가 할 차례야 시중의 패소 의식마법 발동 간다 몬스터를 의식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내 차례는 끝이야 제 차례입니다 드로우 몬스터 카드 뒤집어 먹겠습니다 패소 필드 마법을 발동시키겠어요 제 차례는 끝이에요 내가 할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시중의 패소 마법 발동 배틀 자 간다 몬스터로 공격한다 아직 멀었어요 내 차례는 끝이야 제가 할 차례입니다 드로우 그럼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하겠어요 몬스터 효과 발동 제 차례는 끝이에요 내가 할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부탁한다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배틀 부탁한다 몬스터로 공격한다 간다 몬스터로 직접 공격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어요 차례를 마치겠다 여기까지는 이미 꽤 뚫어보고 있었어요 제 차례 드로우 톤 이너를 특수 소환하겠어요 톤 이너를 특수 소환하겠어요 몬스터 카드를 엎어두겠어요 차례를 넘기겠어요 좋았어 간다 내 차례야 드로우 좋아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배틀 이제 끝이야 몬스터로 공격한다 믿을 수가 없군요 친구들의 마음이 똘똘 뭉쳐서 내 천년의 눈을 거부하다니 네 마음이 똑똑히 느껴졌어 멋진 듀얼이었다 는 드셔서 감사합니다 는 도 başka